Q", 1、3つ пес terminal требует 1 Timothykson 저희의 가장 최근 발매된 싱글 앨범의 타이틀 곡이 끄덕끄덕끄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싱글 1집 앨범 타이틀 곡 т 한 강력한 락 사운드와 트렌디한 멜로디, 라이뉴, 퀴리, 사로잡는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거기서도 우연치 않게 네, 저희 멤버들 만나서 다 같이 대형 카페를 차려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콘서트 보던 순간인데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과 긴 시간 동안 함께 무대를 지키는 게 처음이어서 아마 콘서트 보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표정으로 3개 있죠? 치킨, 피자, 햄버거. 네, 일단 한국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지? 캐나다랑 그다음에 일본이랑 그다음에 프랑스랑 아이슬란드랑 남극이랑 북극이랑 네, 여러 가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이름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줄비입니다. 저는 머리로 가사를 잘 못.. 머리가 안 좋아해서 못 외워서 부르면서 입으로 외웁니다. 릴리에 요즘 날씨도 좋고 곧 꽃도 피울 것 같은데 같이 꽃 보러 갈래요? 아마 성국에서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체육대회 때 제가 막 승부착에서 골을 못 넣었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면이 아닌 옆.. 옆면을 이용한 사진을.. 사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옆사. 어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저랑 그리고 저희 멤버 샤가 잘 찍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는 그 진아랑 루탄이인 것 같습니다. 어, 인정. 말도 안 됩니다. 어 네, 저희가 H.O.T 대선배님의 전사의 후회를 저희 색깔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저희 색깔에 맞춰서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KBS, 월드, 워추얼, 가요톡10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